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사또에 수청을 든다고 합니다.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수청을 든다고? 그만해, 인마! 왜 이렇게 혼다 좀 하고 있어. 자, 이게 웬일이야. 빨리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를 들으러 가라. 알겠습니다. 이리 와. 이야, 드디어 오늘이구만. 고맙고! 누구세요? 반가워. 네? 야, 반갑다. 네? 나 그 조선 최고의 무료 춘향이라고 해. 야, 이씨. 니가 나 찾았어? 어? 잘해보자. 너 깜찍하게 잘생겼다. 나 춘향이야, 잘해보자고. 주청 잘 들어줄게. 야, 깜찍하니까. 옥에 역병이들 동안 뭐하고 있는게? 죄송합니다, 역병. 아니, 춘향이 지금 맞아? 지금 속에? 야, 야, 왜? 뭔 얘기하고 있었어? 제가 아는 춘향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저기 그 혹시 성춘향 맞아요? 에이, 나는 재갈춘향이지. 재갈춘향. 너가 성춘향이는 지금 내 빵도 옮긴데 빵이 아직도 있다고. 개그리고 몸매도 별로고 얼굴도 작살났어. 내가 실제로 몸매도 좋고 뭐 시원시원하게 융박도 좋고. 아이고, 성춘향이 안 나왔다고 삐졌어. 야, 내가 잘해줄게. 웅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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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크. 잘해줄게. 아이고, 삐지고 그래. 잘해보자고, 알았어요? 저한테 못 오게 해 주십시오. 야. 너 비교도 일로 와봐. 일로 가까워야 봐. 저 사또예요, 잘못했습니다. 이리 와봐, 일로 와봐. 나 이거 먹어도 되냐? 그러면 이거 드시고 제가 어떤 죄를 지었건 밖으로 나가게 해 드릴 테니까. 먹고 빨리 나가세요. 아이고, 내 거야? 예. 아, 진짜야? 예, 예. 아이고, 웅크. 아이고, 그만, 그만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아이고, 웅크. 냉면을 싹 준비했네. 아아! 야, 죽인다, 진짜. 내가 이거 맛있게 먹어볼게, 알았어? 어이? 알았냐고, 어이? 아니 근데 왜이리 뭐야 데세요 야 맛있겠다 이거 생프라이가 온 게 잘 먹을게 알았어 아 드세요 드세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야, 얘 지금 어떻게 처리 못하냐? 아, 예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숨겨둔 암기로 저 자랑 암살하겠습니다. 야, 빨리 치워라, 저거. 큰일 났다, 지금. 네 발이나 쐈는데. 되는 거 맞아, 이거? 야, 이거 뭐야. 아이고아. 아이고아.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제 거 아니에요. 뭐야 이거. 네? 골짜... 내가 이거 가지고 갈게,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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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골짜기 골짜기. 그만 하지 마세요, 이거. 야, 털 난 거 봐. 나이가 몇 살이야, 이거? 나이? 나이야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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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나이! 어이! 야! 바라라라! 아유! 뭐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 있어 왜! 아냐아냐! 좋아서 그래! 예 드세요 드세요 예? 야! 식초 없냐? 없습니다 형 아 그래? 알았어 아니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! 야! 어휴!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예예예 내가 저 우리 일이나 그냥 하자 응? 예예 저기 내가 그 심부름 보낸 그 황희방은 왜 하나 도대체? 아이고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형 이 자식이 이거 중요할 때마다 꼭 연락이 안 돼 그거! 아이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도대체 순종 에이 어휴 아이씨 이거 또 술 처먹었네 이거 미치겠네 아으 아우 사또형 사또형? 아유 너무 미안해요 아, 나 보부상 애들이 계속 한턱 쏜다고 그래가지고. 너 지금 뭐하다 잊어왔어, 지금, 어? 아, 형, 나 저 골목에서 여친이랑 키 갈아하고 있다가 늦었어. 키갈이 뭐야, 그게 키갈이? 키스 갈겼다고. 몰라, 형. 일찍 일찍 다녀야 될 거 아니야, 일찍 일찍. 어? 너 그리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? 어, 죄송합니다, 오야봉. 오야봉? 어, 죄송합니다. 윗대가리. 윗대가리? 바지사장. 사또. 오뚜각시. 사또라고 해. 사또. 너 이리 와. 너 내 말 잘 들어. 나 아까 바지에 똥 쌌다. 방귀인 줄 알았는데 똥 쌌. 내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봐. 너는 이방이야, 이방. 이방이면 백성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너 지금 뭐하는 놈이야, 네가? 백성들 지금 굶고 있는 한국이다 그걸 잘 살피고. 아, 지금 가스라이팅 좀 그만 지금 해. 아, 진짜 꼰대 같아. 형 개 꼰대 같아 진짜. 저작거리한 사람들이 형 뭐 개 버러지네. 나니까 형 옆에서 이거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. 그 꼰대 같으면 화법을 고쳐야 돼. 많은 사람들이 형 다 짜돌린다니까. 뒤에서 욕하고 난리나. 자식이 뭔 소리야 그게? 형 MZ세대들 요즘 저작거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화법을 못 받아들여요. 그러지 말고 이탈리아에서 물건 때우는 보부상 애들이 있는데 걔네 배 타고 가는 김에 같이 가가지고 마피아 애들 밑에 꼬붕이나 하자. 형, 어차피 영의점 꼬붕하고 있잖아. 좌희정 아저씨가 형 다 빨개 벗겨가지고 마을 어귀에 죽창에 꽂혀서 매달을 하는데. 형,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, 인마? 어? 야, 다 집어치우고. 일하시죠. 저기 그 일이나 하자. 저 얼마 전에 그 영목 꾸며가지고 잡혀온 놈 있지? 야, 야. 그놈 데리고 와 오늘 그놈 처리하게. 이거, 이거. 이리 와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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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그냥 해봤어. 이게 그냥 하는 방송이야, 인마? 뭐라그러? 여기서 놀아? 사람들 왔는데? 아, 또한 싸가지 없는 이거. 야, 너 내가 관공서 일할 때 너 죄 짓지 말라 그랬지. 발로 탁 찰까? 아니, 왜 이래 이거 오늘? 어? 아, 나 진짜 맛있게도 생겼다. 야! 탁 때려면 나 이탈리아에서 진짜 팍. 아니, 뭐를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냐. 그냥 말게 깜고 있어, 인마! 너 일 똑바로 해. 야, 얘 저 뭐 잘못했는지 얘 네가 신문해봐. 알겠습니다. 샀어요. 죽었다. 얘들아 나와라! 황희방 신문타! 노래 안 꺼! 야, 신문을 그냥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! 얘야 시간이 잘가자고 몇 번의 얘기해! 나랑 돈으로 왜 불렀어, 이 사람들을? 그럼 죄 백성들이야, 우리 가난한 백성들! 얘들 가난한 친구들이라고! 너 저 사람 부른 거 아냐? 내 동생들이야! 방탄 들어가! 야, 시기발이야. 안 돼, 너 하지 마. 내가 신문해야지. 오케이. 신문타임! 왜 안 나와야 돼! 왜 안 나와야 돼! 그럼 저 사람 부른 거 아냐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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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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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